에? 집안에 있다고? 하룬한테도 숨어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뚜루린다고 열어? 여기 그리고 서브미션 또 받을 수 있는게 있거든 여기 근데 보상이 경험치 2500 이랑 돈 1000원이야 근데 이거는 구하기 쉽던데 재료 모으는 재료 갖다주는 것들 있고 그런거라서 그래서 할거만 하고 말건말고 메인? 야 우리 메인 너무 안달리는 것 같아 그럼 리퀘스트 때려치고 뭐냐 메인이 달리는 것 같아 바로 얘 일단 열었는데 여기? 왜 열었어? 아 여기 없다고? 찾으라고? 야 얘들 셋쌍둥이네 옷 똑같이 입었네 셋이 얘에 대해서 아는 그 알 것 같은 사람 아마 대화하고 오라는 것 같아 여기 얘한테 대화하면 돼 아니 누가 누구야? 이거 멀리 있는 색깔로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색깔로 얘랑 대화해야 된다고? 됐어 대화했어 저 밤이니까 못나가 잠깐만 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 하룬 하룬이랑 대화하고 이제 이거 미션을 체크를 하면은 아마 그 하룬을 찾으러 가는 것 같아 나왔다 밤 됐다 9시 소리가 나는구나 밤에만 주는 퀘스트가 있나보구만 여기 게시판에 보니까 2,500에 1,000 아 이거 하나야? 어 일단 받아놨네 누가 내가 받아놨어 자 이제 밤입니다 갈겁니까 안자고 그냥 가? 아니 알았었지 이거 근데 그거 있어 형 뭐? 밤에 생존하면은 생존에서 아침까지 버티면 추가경험치죠 아 그래? 그러면 요 메인 목적지까지 달려야 되는데 갈 수 있냐? 아니면 앞에 세이프존까지만 뭐 달려 앞에 세이프존까지만 가볼까? 숨어서 다녀야 돼 존나 숨어서 다녀 4명이라 잘 거 있어요 택사전비 공격 못하여 야 갈 수 있겠어? 아이 뭐 도전해보는가 아님 말든가 앞에 세이프존까지만 가보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일로 온다 불 꺼야 될 것 같은데 불 꺼 불 꺼 난 불 껐어 야 뭐 보이냐 니들? 아냐 안 보여 갑자기 있다 저기 저기 지나갔다 야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? 이거 근데 불 켜도 상관 없던데 야 UV라이트 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뭔 소리야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되길 것 같아 느끼면 노란색으로 떠 어 아 UV는 충전이 안 되네 UV는 그리고 얘네들 잡으면 또 추가 겨울 수 있어 난 한방에 죽일 수 있는데 스킬이 없어 저기 있다 앞에 있다 저기 앞에 있는데요 전내기 오는데 나 좀비로 위장했어 지금 온다 들켰다 아 그 적은 그게 희H 희H 하 나 여기 세이파우스까지 가져오는 뭐하고 잡고 있어 우와 여기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와 뒤뒤뒤 걔 노란색으로는 안 뜨면 돼 그리고 그리고 사거리, 시야 방아거리 밖으로 도망치면 이렇게 인식 못 벗어 있자마자 오 야야야 총면 있어 얘 잡는 것도 재밌는데 잡아볼까? 나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냐 한 명 또 있는데? 쟤, 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로? 어, 이거 스윙 파워프기로 갈려면 어, 너무 멋졌다 올라가야 되는데?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? 일로, 일로 가면 되는구나 플레어 좀 아껴 저기 30개 있어요 나도 플레어 40개 있네 어디여 얘가? 어디 가자는 거야 근데? 장면에 한 마리 있어 야 길이 어디여 야 어디 올라갔냐 쟤? 우와, 이 새끼 덮치는 거 보소 야 씨, 해머도 있네 야 씨, 해머도 있네 어, 이거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우리? 아, 그 때 원래 밤에 이러고 다니는 게 재밌잖아 근데 저기서 뭔가 무쌍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 무쌍의 소리가 와, 존나 많아 존나 털릴 거 같은데 쟤? 죽었어 어 와, 특좀에다가 해머까지 자구리를 맞이 살리고 싶은데 못 살릴 거 같아 잡으려면 잡어 세 명인데 올려와, 쟤 도망갔는데? 근데 걸렸어요 쟤 왜 이렇게 쫄아? 왜 와서 그냥 잡지 그냥 잡으면 안 돼? 깜짝이야 어차피 인원도 많은데 뭐, 왜 이렇게 받아야 돼 뭐, 아, 야, 야 이런 많은 정도가 아닌데? 뭐, 아, 야, 야 이런 많은 정도가 아닌데? 여기로 가야 돼 오 오 존네 많아 와, 씨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 도망간다, 도망간다 도망간다, 도망간다 뭐야, 뭐야, 뭐야 야, 쟤 왔는데? 야, 쟤 또 덮쳤다 아, 야, 씹히야 한번 해보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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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나와, 나와 좀비부터 제거하고 올라와, 그러니까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 아 미친! 올라가다 뒤짐 존나 빡세다 밤에 존나 재밌는데? 다 죽었어 아 이게 그리고 얘네가 소리나면 이직을 하는구나 응 소리나면 이직하고 후리시도 인식을 그래서 후리시 끼고 기어다니는거야 재밌네 재밌는데 밤에 아 빡세다 빡세서 재밌어 가자다 조금만 더 보였으면 좋겠어 따로따로 태어났다 솔직히 난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 밤이 너무 안 어두워 야 니들 다 어딨냐 옆에 붙어있네 네 저 멀리 떨어져있어 지금 이자기 행신 와 세이프하우스 가는게 이렇게 힘들지 오! 오지마 얘들아 참고로 막 자 불 끄고 옆에있다 왜 안매워 inquenn 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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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몰려온다 으어얽 오오오오오 우어악 ㅈ날빨리 트는거 봐 이색게들 ㅎ 야 말은 황트해야지 우있잖아 몰려온다고 이제 한 마리 있는데? 반염병 쇼 자 한 명 온다 누구야? 방금 터뜨리잖아 그게 아니라 화염병 던졌는데 주위에 터진걸 쟤도 화염병 데미지를 먹나? 네네도 화염병 데미지는 안 먹네 후퇴하라 여기 세이프하우스 있으면 되잖아 우리 이러고 버티면은 그거야 보너스 경험치잖아 우리 죽은 거 다 많이 할 수 있어 버티자 안되겠다 어 야 여기 넘어온다 떨어져 죽었어 다시 올라오네? 쟤 도망간다 여기 끝 난간에서 처음 셀 수 있네 어디? 자세 아이씨 나 떨어졌어 아이씨 다섯시까지인가 그렸걸? 내가 알기로 일곱시 아침 아 그러네 춤 쏴 지네 안 맞어 병신같이 아이씨 나게 아이씨 나게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조용하다 저 다른실에 있어요 아직 아침 안 됐어요 오 있다 아이씨 나게 쟤 날라간다 날라간다 어디야 지금 쟤 날라간다 걔들 없어지면 아침이야 아침이다 아침이 아침 쟤 아직 안없어졌던데? 쟤는 안없어지네 아침이잖아 봐봐 초코너스 받았잖아 방금 좋아요 갑시다 이제 이제 밤에 상관 안해도 돌아다닐 수 있겠죠 아잇 썰봐 개고생했네 개고생했어 오오 이렇게 펜스트롯 켤 수 있구나 잠깐 아 저기 아니구나 아까 못 찍은 세이프하우스나 맞았지 도망 못갔네 피켰다 오 겁나 죽지 안 죽어 이 쟤 150원 주네 많이 주는구만 이거 나 위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줘 나 어떻게 됐어 지금 피 쳐바라던데 저거 없나보네 가자 아 여기 여기가 거기 아닌가 우리도 뭐 하는건데 여기 왜 이거 돼있지 표시가 일단 세이프하우스 카마플라즈 위장해두면 딱히 막 아 저 위로 올라가요 세이프하우스 아 망치다 망치는 아까 안잡았으니 당연히 저도 신나게 못뜨리네 아 아 이수샵 아프다 아 하 하 올라와야 livre 아 안 죽어 이씨 아 지 아 밤바 쓰레기야 오 깜짝이야 오 야야야야야야 야 누구야 이씨 미제님인거 같은데? 아이 저새끼 저거 이씨 나 여기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왜 좋은 단백질이였는데 이제 단백질 덩어리가 하나 더 올텐데 나 몰라 올라갈게 올라가? 올라갔다 여기 올라가야 돼? 아니 올라가야 돼 아니 쉼 쉼해서 올라가고 있는거 연습해두는거? 이런거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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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뽑았어요 어 여기에 잠자리가 있구만 야 올라가서 먹을것도 없잖아 나 좀 살려줘 내가 살려줄게 나 실수로 떨어졌어 밑에 있네 살려주려고 봤더니 위에 있는줄 알았더니 밑에 있어 개극혐 어 저기 쓰레기통인데 여기 한번 뛰어서 떨어지면 아 여기 저기 할 데가 없는데? 야 쓰레기 쓰레기통이 있긴 있는데 존나 불안해 잠깐만 떨어져 여기 떨어져 볼까 아 미친 야 떨어져 떨어졌는데 데미지 존나 처먹음 아 어 뭐야 어딨어 어딨어 2층이야 기다려봐 잠깐만 어느 준비소리가 들리는데? 최대한 올라가고 아 야 준비 아이씨 양놈새끼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죽겠다 내 이적이 얼마 안나왔다 이적이에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냥 금방 갈게 5초 나왔어 5초 벌써 죽을거 같은 소리가 들린다 아 그는 끝내 그는 끝내 갔다 가버리안 이게 떨어져 죽으면 좀 덜한거 같애 이게 떨어져 죽으면 좀 덜한거 같애 네 280밖에 안들렸어 자 일단 세이프하우스는 완료가 됐구요 자 일단 세이프하우스는 완료가 됐구요 자 일단 세이프하우스는 완료가 됐구요 퀘스트 가자 퀘스트하러 가야지 퀘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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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하면은 특수준비 불러 퀘스트 저 준비가 진짜 튀어나와가지고 언제가자는거야 야 이제 메인키에 잠깐만 위치가 퀘스트 가자 가야돼 어디 메인키에 위치가 저 위로 가야되네 퀘스트 누르면 나오자나요 좀 쫓아가면 돼 어 미친 특수준비 나한테와서 가버려 어디갔어 특수준비 갑시다 아 발모가지 아 태수증기구나 애들 아 나 무기가 너무 약한가 보다 진짜 애들이 죽질 않네 슬슬 무기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구만 아 여기 아까 아 아닌데 여기 뭐 지나가나 다지네 여기 길이 있네 좀데 차 뛰어넘오네 됐다 여기 우리 아까 털었던 경찰차네 어 두 대 있는데 야 뭐야 이거 훗준비를 이씨 아 이제 이씨 죽지네 얼마 안나왔다 직원들 뒷개 거의 다왔때네 힘을 내시게 여기 마을 그니까 뭐지 상점 급스 급스산점 120M 다왔네 우옷 투차 어 준비잖아 깜짝이야 아이씨 열의 준비를 가득하군요 학교라고? 학교 미션이 따로 있어가지고 찰팍했어 어 고급차다 잘하지 위험해! 위험해? 니가 퍼끼려? 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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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어떤 가스동물이 저다 던져 누구야 이거 뇌 메디킷 오우 기어 나와 나오긴 근데 이게 좀 센 준비를 잡아도 보상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거기야 이게 좀 단점인거야 갑시다 아 여기 총수원에 오게 아니야? 너 여기 뭐 죽는거 있었냐? 너랑 안되냐? 다 부닫지? 아 그래? 찾았다 옼 야 심지 통 아 뭐야 뭐야 나 왜 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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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야 뭐야 저기 총 쏘요 어디서? 정장인지 정장인지 정장인 청소자 어디서 정신거야? 옥상이야 옥상 복성해 아 그러네 내가 권총으로 헤드샷으로 잡았거든 내가 잡았어 죽였어 이미 때려 죽이러 왔더니 어 이 새끼 총 주네? 걔 지금 청첩 걸려 예아 나 죽으면 안돼 아니다 만약의 근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형이 먹었으니 총은 없게 아 총 하나밖에 안나오는거야? 무슨 총 줬어? 라이플 왜 누구 줘? 아냐 아냐 됐어 어차피 나중에 나오면 나갈잖아 난 있어 아니 총알이 필요해서 그렇지 자 이제 목표지역을 저기까지 가야되네 저거 세이프하우스 아닌가? 우리 집 아닌가 저기? 아니 라이즈한테 다시 돌아가 그니까 자 라이즈한테 다시 아 너랑 떨어졌다 내가 베드킷을 못 맞는다는게 뭐야? 내가 베드킷을 못 맞는다는게 뭐야? 정리하면 여기 경험치 많이 줄거같아 정리하면 여기 경험치 많이 줄거같아 아니 내가 베드킷이 레필 엑 아 뭐야 아이 택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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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갔어 저기가 터지는게 터지는게 한 번 더 열나갔어 뭐야 한 마리 더 있어? 오우 소리 들렸는데? 뭐야 저기 나 파밍이 형인데 누가 쳤냐? 나 깜짝 놀랐네 그니까 뭐 개 달려오는데 튀어야 될까? 뭐 어차피 경험지 덩어리긴 한데 귀찮죠? 왜 이렇게 퀘스트 해야 되는데 빨리 가자 아 이런 거지 같음 아 이런 거지 같음 아 에어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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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이구먼 먹고 가자 갑시다 에어드랍 어디야? amp 바로 먹어줄까나 에어드랍 와 이렇게요 뭐가 메디팩 되게 큰거 나왔다 3개짜리 자 이제 목표지역 이게 일에 되게 중요하다고도 뜬네 이게 에어프라비 한사람 말아줘 어 뭐야 여기 저기도 있는데 이거요? 경찰차? 어 어 여기 경찰잖아 어? 어? 아 미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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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즈같은가인데 여기 아까 어 일일이 있었는데 야 베리하드 이거 열억 베리하드 열기 존나 귀찮아 딴 락피도 없어요 나 왜 락피도 하나밖에 안 남아서 부러질까? 락피를 만들면 넘치는 게 락피도 몇 개 만들어놔야겠다 말라온 김에 아니 한 번에 하나씩만 만드냐 바보같이 두 개 만드는 스킬 있어 나 그거 만들면 매니키드 하나 만들면 두 개 나와 두 개 만드는 스킬 아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그거구나 좀비들 죽어갖고 없어지면 챙기는 거구나 야 나 보라색 던지는 무기 나왔는데? 열었다 스루잉 엑스 어 칼이네 시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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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봉이 진짜 세던데? 근정놈이 중에서 시다 캐시 따라 뭐지 이거는? 야야야 미친 씨버놔 시칼라 와 나 진짜 어디갔으니 자기 개새끼가 와 사람 가고 있는데 거기다 전기를 지져? 와 이런 이건 뭐지? 이거 뭐지? 업 전기네 형 전기 지지미 좀 드셔보실래요? 어 깜짝 놀랬어 어 안에 박스 있다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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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칼 데미지 어까두 와 왐박 짱인데? 어 야 나는 칼이 안나와 시칼짱이야 시칼 시칼 진짜 아무리 한 개 짧잖아 아이씨 너무 빳이요 근데 아이씨 목적지로 가자 버즈가 많아 뭐해 이러다가 메인 퀘스트 못하겠어 빨리 갑시다 진짜 오 오 달려 달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, 난 들어왔습니다 여기있다 흠으으으음 여기 아니야? 여기에야 뜨는데 어 뭐라고? 아 얘야? 까림 여깄구나